지난 주말에 마감된 뉴욕 증시는 8월 고용이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혼저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와 S&P 500 기수는 약부합세로 마감이 됐습니다만 나수당은 소폭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노동부가 8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23만 5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72만 명 증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앞서 ADP가 발표한 8월 민간 고용이 예상보다 크게 부진하면서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에 대한 우려가 커진 바가 있었습니다. 고용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테이퍼링 가능성은 줄어들었습니다만 신전 코로나19의 재확산이 경제에 예상보다는 큰 충격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오늘 증시에 미칠 영향을 알아보도록 조여 뉴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가 우려했던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박스권 장세가 더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 지수는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 속도 둔화를 확인하며 3,200선 안팎에서 맴돌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2일 하루를 제외하고 나흘간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개인과 기간인 각각 3,245억 원, 1조 8,017억 원을 팔아치운 반면에 외국인만 홀로 2조 476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외국인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나흘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지수가 3,100에서 3,230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동안 증시 하방을 압력했던 전 세계 코로나19 3차 확산이 정점을 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고 오는 22일에서 22일에 열리는 연방공개시장변회 정례회의 때까지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내외 증권사 9곳에 시세 조정 혐의로 총 5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장 마감 후 금융감독원은 시장 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9개 증권사에 시장 질서 혐의를 적용해서 과징금 약 480억 원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보했습니다. 미래에서 증권과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 6개 국내 증권사와 3개의 해외 증권사가 그 대상입니다. 금감원은 주식시장의 시장 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는 증권사들이 일부 종목 시세에 영향을 주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과징금을 통보받은 증권사들은 시세 조정이 없었다고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국과 이스라엘, 미국 등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이 일상 복귀에 대한 움직임을 서서히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궁극적으로 위드 코로나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19를 독감 같은 일상 감염병으로 규정하고 방역을 완화하면서 일상을 회복하는 정책을 뜻합니다. 이미 우리나라 소상응인 등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완벽한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증권가에서 위드 코로나 정책 관련 수혜주 찾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국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9월 중순 전후 시점에서 리오프닝 업체인 항공과 호텔, 유통주의 수급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시안항공의 주가는 최근 한 달 사이에 32.3%가 상승을 했고요. 대한항공은 5.1% 올랐습니다. 국내에서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시행되거나 백신 접종률이 70에서 85%를 넘어가는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시기가 되면 카지노 업체의 실적 회복이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오는 7일과 8일에 청약을 받습니다. 2001년 대우조선해양 이후 20년 만에 조선주의 증시 상장입니다. 2017년 4월 현대로보틱스가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 세계사의 주식을 현물 투자 받아서 지지사인 현대중공업 지지가 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 증시 상장에 나선 조선주는 없었습니다. 공모금액만 최대 1조 800억 원, 예상 시가 총액은 5조 3,264억 원에 달하는 대허입니다. 글로벌 1등 조선사라는 점도 상징적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972년 조선소 건설 이래 지난해까지 세계 52개국 323개 선주사에 2,069척을 인도해 왔습니다. 시장에서는 향후 기업 가치가 8조 원까지 기대된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신한금융 투자는 현대중공업의 목표 주가로 9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공모금액은 9,360억 원에서 1조 8천억 원입니다. 쿠팡의 주가가 미국 증시 상장 후에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상장 첫날에만 해도 시가총액 100조 원을 터치하면서 성공적인 대비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공모가인 35달러마저도 밑도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가 하락세가 쿠팡의 더딘 플랫폼 비즈니스 확장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가 매출 비율 5배로 파격적이었던 밸류에이션이 오히려 발목을 잡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풀필먼트 서비스는 본격 확대가 2022년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플랫폼 확장이 쿠팡의 광고 수익 증대로 이어져 밸류에이션 상승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쿠팡의 주가 반등은 플랫폼 비즈니스 확장과 이에 따른 성과가 가시화될 때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대장주격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최근 상승세를 타면서 개당 5만 달러 선에 안착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두 번째로 큰 이더리움 가격도 전고점을 돌파할 기세입니다. 현재 시간으로 5일 비트코인 가격은 5만 천 달러를 돌파한 이후에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5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총은 9천 5백억 달러로 다시 1조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린 가장 큰 요인은 대규모 옵션 거래 물량이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비트코인 옵션의 만기가 수억 달러 규모에 달하면서 시장을 자극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난달 말의 만기일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었습니다. 재령 파월 미 중앙은행 의장이 기준금리 인상은 먼 얘기라며 조기 긴축에 선을 그은 데다 고용 지표 부진으로 테이퍼링 역시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호재로 작용한 측면도 있습니다. 당국의 통화 팽창 기조가 암호화폐를 포함한 대다수 자산의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명시한 기후위기대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관련 업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판매 기업과 재생에너지 관련 업체가 수회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탄소중립법 재정으로 탄소저감사업이나 탄소감축을 수반하는 사업은 각종 세지 혜택과 예산, 기금 활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시장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녹색 건축과 녹색 교통, 탄소포지 및 활용 관련 기술과 사업을 보유한 기업이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회주로는 탄소 배출권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 휴캠스, 화력발전소 탈황설비 제조기술을 보유한 두산중공업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휴캠스는 160만 톤 수준의 탄소 배출권을 보유해서 국내 단일 기업으로는 최대 수준이고요. 최근 탄소 배출권 가격이 급등하며 하반기 실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도 대폭 상향되면서 해상풍력발전업체인 CS윈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태양광 수소 관련주인 두산피어셀, 삼강MNT, OCI 등도 탄소중립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 이번 주 계속해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탄소중립과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보면 가장 좀 이슈가 됐던 것들이 시한대차의 하이드로젠 웨이버 수소위크 주제와 관련해서 또한 8일에 소속 기업 협의체도 출발하고 있고 일단 수소 관련된 이슈들은 좀 많이 좀 다뤄졌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내일부터 열리게 되는 독일 민원에서 열리게 되는 세계 4대 모터스죠. IAA 모빌리티 2021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행사에는 현대차, BMW, 마그나, 인틸 등 550여 개사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모빌리티의 길이라는 주제로 열리게 됩니다. 일단 주목할 것은 기존에 내연기관 자동차 대신에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을 주 모델로 좀 압제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친환경차와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이 좀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국내 기업으로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등이 일단 참여를 하게 됩니다. 현대차는 여기에서 탄소중립 전략을 좀 발표를 하게 되겠고요.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은 세계 최초의 자율주행 택시인 아이오닉5 로봇 택시의 실물이 공개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레벨 4의 적용을 받아서 미국에서 2023년 차량 호출 서비스에 좀 투입될 계획인데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전기차 기반의 완전 자율주행 컨셉트카를 공개할 예정이라서 일단은 앞서 말씀하셨던 수도차 관련된 이슈보다는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를 조금 더 다뤄보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카메라 레이더들 활용해서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구글 웨이머 같은 경우는 라이더를 활용하면서 자율주행 관련된 사업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자율주행 레벨 4 수주까지 도달한다는 계획을 갖고 1조 1천억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한국은 현재 레벨 2 단계 정도에 좀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에서 밝힌 대로 세계 최초의 레벨 4 자율주행 상용화가 2024년에 선언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가 구축이 되면서 이를 관련한 회사들의 수혜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련 업체들로 보게 되면 국내 대표적인 기업 중에 LG 이노텍, 캠트로닉스 소용료 업체 중에서 란닉스 정도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LG 이노텍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방식이 특성상 전장 카메라 주로 많이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기반의 솔루션이 조금 구혈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장 카메라의 대표적인 업체인 LG 이노텍, 캠트로닉스는 TV와 무선 충전, 자율주행 부품을 제조하는 전자 사업을 영역하고 있는데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부각할 때마다 일단은 1순위로 뽑히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동사는 일단은 하드웨어는 물론 카메라 센서 및 ADAS 기술까지 부여한 자율주행 토틀 솔루션 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란닉스 같은 경우는 자동차 통신 및 보안칩 솔루션 전문 기업인데요. 통신 및 보안 소프트웨어 플러펜이 V2X를 개발을 했었는데 차량과 주변 차량, 주변 사물끼리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을 통칭합니다.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일단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슈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LG노테, 캠트로닉스, 아네스트 등등을 가심을 갖고 접근하신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교보집권의 오기철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